수원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나상현 교무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라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도 합니다 인연은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 큰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물과 토양과 햇빛 등의 연을 잘 만나야 되죠 그 때문에 정산 종사님께서도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은 오복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고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 하기가 수월하고 가까운 인연을 잘 못 두면 평생의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산은 인연에 의해서 결정지어집니다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초년 인생이 보장되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중년의 운이 열릴 것이고 말년에는 자녀를 잘 둬야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인연도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면서 만나는 스승님들과의 인연은 인생 방향을 찾게 되는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내 부모, 나의 형제, 친구와 이웃 모두가 인연에서 빚어진 것이고 내가 태어난 동네와 지방, 국가 모두가 인연이 있어서 그곳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종사님과 같은 성자와의 만남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서 영생을 통한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도 나는 평생의 기쁜 일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이 나라의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인연 그리고 구인 선진의 인연을 통해서 회상의 기초가 다져지고 창립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대종사님처럼 진리를 크게 깨달으신 분은 인연을 잘 만나는 큰 능력이 있으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엮어가시고 있음을 지나온 교단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분뿐만은 아니라 상황이나 일이나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사가 인연이 아닌 것은 없죠 사은 본원으로부터 태어나서 사은 가운데 살다가 다시 사은 본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일대의 전 이 과정이 인연의 텃밭을 갖고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쁨, 슬픔, 사랑, 즐거움을 공유하는 인연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살이라면 얼마나 고독하고 상막할까요?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마땅히 사람도 금수도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에 도움이 없이 의지가 없이 공급이 없이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불교에서는 신앙생활의 표준을 인연에 대한 감사생활로 규정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인연 아님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인과의 이치로 바라본 인연은 어떨까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두가 까닭이 있어서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자작자수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인연도 자기가 지은 결과이고 낮은 인연도 자기가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연의 텃밭에 좋은 인연들만 길러지면 참으로 내 삶이 행복하고 또 기쁘기만 할 텐데 내 주변에는 낮은 인연도 있어서 가끔은 괴롭고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내 인연의 텃밭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내 텃밭에는 어떤 인연들이 많으신가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나와 마주한 상황 내가 하는 일들과의 관계를 잘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님은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깨달음을 주는 인연은 좋은 인연이고 반대로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게으름과 타락심을 조장하고 좋은 인연을 이간하는 인연은 낮은 인연이다 하십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고락을 같이 나누면서 도와주는 인연이 참으로 좋은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고 영원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연을 잘 만나고 그 인연이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터득해야 됩니다 내 인연의 텃밭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인연을 많이 심고 오랫동안 잘 가꿔야 하고 낮은 인연은 더 낮은 인연으로 가지 않도록 하거나 좋은 인연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행복한 나의 인연 텃밭을 잘 가꾸는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연의 텃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유무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한 어려움도 결국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일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에 반드시 인간관계의 개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사님께서는 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려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인간관계에서 유념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마음으로 챙겨서 취사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않고 보은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유념하여 항상 서로 존중이 하지 않으면 일체관계에 불신이 생겨서 더 이상의 좋은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고 종국에는 배은자가 되어서 세상의 배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무념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 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혹 나에게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은혜 베풀었다는 상으로 인해서 더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푼 상대방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섭섭함이 생겨서 인과적으로도 이번 생뿐 아니라 어쩌면 내 생으로까지 그 섭섭함이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년 텃밭을 잘 가꾸는 사람은 은혜를 주고받을 때 응용문염으로 무상보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은혜 베풀 때는 공에 바탕한 불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보시했다는 상에 집착하면 사람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설사 기대에 못 미치기라도 하면 실망을 하고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 상에 주한 바가 없는 보시를 하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조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도 또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원망 구족하고 지곡무사한 마음을 내라는 것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천지는 응용문염의 도가 있습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펜 하나를 남에게 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울 수는 있어도 현금 1억을 주고 잊어버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공용으로 쓰는 야외 계단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계단인데 교당 주변 눈을 쓰는 김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계단 눈을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서 아 내가 복을 지었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 눈을 쓸고 있는데 마침 앞집 부처님이 나오셔서 눈을 치우고 계셨어요 같이 공용계단 눈을 쓸면 금방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부처님은 자기 집 앞 계단만 쓸고 들어가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내 땅이 아닌 곳도 쓸고 있는데 나도 쓸고 있는데 내 전체를 위해서 같이 좀 우리가 같이 쓸면 금방 쓸 텐데 어떻게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들어가 버릴 수가 있지 라는 원망심이 올라왔습니다 멈춰서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상을 갖고 부처님도 나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상을 내고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베푼 것은 사은에 대한 보은행으로 또는 진리를 공부하는 나의 의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은근히 보답을 기대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원수로 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음만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의 한 주민센터 앞에는 23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돈이 놓인 장소만 알려주고 사라져서 지금까지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어서 그냥 얼굴 없는 천사로만 알려져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결한 편지만을 남겨둘 뿐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천사의 뜻을 기리고 있고 익명의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사 마을 천사 거리가 생겼고 매년 숫자 천사를 연상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덕이지만 하늘 같은 덕으로 드러나고 있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돕는 손길이 더 큰 상생의 기운으로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시방을 거느린다 인연 속에서 인간 복만 탈의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연의 텃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가까운 인연 사이에는 특히 내가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먼저 공을 잘 들여야 하고 낮은 인연은 더 낮은 인연이 되지 않도록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대개가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기가 쉬워요 그리고 은혜를 준 사람은 은혜 베푼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곧 병입니다 가까운 인연 사이에 더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을 때 그 핵심은 바로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관리를 법 있게 해야 온전한 인연이 되어서 인연 텃밭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상대가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못 해주니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상극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계속되면 서로가 원진이 맺히고 오랜 기간 원망 생활을 하게 되죠 앞서 눈을 쓸지 않았던 이웃 부처님에게 곰곰이 내가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은 마을 분리수거장 청소도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났고 또 한 번은 해빙기 마을 도로가 훼손되었는데 직접 민원 접수를 해서 처리도 해주시고 또 나름 주민 전체를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신 부처님이셨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은혜 베푼 바를 더 상을 내고 반대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은혜 입은 바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커서 그렇습니다 인과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생의 끝나는 인연이 아님을 알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은 잊지 말고 꼭 유념해서 기회 닿는 대로 보답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인연의 텃밭이 잘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인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예컨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시비를 가려 충고할 때 충고받은 사람이 내가 뭔데 나의 일에 간나라 대춘하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말을 건넨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충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을 상대로 관심을 갖지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심하면 인연을 멀리하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이 처음 보거나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별 이유도 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가깝다는 이유와 또 이해해 줄 것이란 막연한 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인연일수록 오히려 상처를 더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한다고 너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누구의 반절만 되봐라 가까운 인연들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일단 마음을 멈추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만이 인연이 상생으로 이어집니다 감정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상생의 인연도 상극의 인연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 가까운 인연에게 경외심을 놓지 않고 더 불공을 잘해야 됩니다 가족 가까운 가족 친구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처님들이 나를 위해 실제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책임져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공을 들이기에 앞서서 가까운 인연에게 먼저 공을 들인다면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산종사님이 종법사직을 수행하실 때 어느 날 종법실에 여러 손님이 오셨는데 남자 시자가 과일을 챙겨서 손님을 응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자가 과일 종류를 챙기는데 이 선우를 가리지 못하자 한 간부가 좀 민첩하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자 정산종사님은 음 남을 하지 말라 이 애가 잘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래 하면서 종사님이 시자를 두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는 시자가 이를 민첩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정산종사님은 시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남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처사를 하셨을까요? 모두 가까운 인연을 책임지고 제도하시는 모습이었고 가까운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낮은 인연은 더 낮은 인연이 되지 않도록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 까락을 물으셨는데 몹시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야 한다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야 한다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겠지만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다 이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않으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 번은 한 여자 교도가 환한 모습으로 대종사님 앞에 나타나서 남편 욕을 막 하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면서 하는 말이 내 생에는 저 사람과 다시 안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종사님은 잘 참고 견딜 것을 잃으시고 꼭 안 만나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처럼 욕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직 무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 인연 텃밭을 잘 가꾸는 것은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좋은 인연 관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생의 낮은 인연 나쁜 인연이라 여겨지는 대상도 아무런 까닭이 없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인연이 될 만한 연유가 있어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 인연 더 나쁜 인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생의 상극에 대한 인연 관리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죠 그러면 내 생까지 가지 않아도 이생에서 상생으로 변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이생에 안 풀린 인연은 내 생에는 잘 풀려진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좋게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취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와 인연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끌려다니는 취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자비심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처음 온 손님이 인사를 드리면 의자 아래로 내려가셔서 같이 큰 절로 인사를 받으시고 잠시 무릎을 꿇으셨다가 의자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상대를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종사님을 뵙는 분은 정산종사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또 병안이 위중하신 데 교도들이 배로 왔어요 시자가 사정을 말하고 면회를 사절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왔느냐 너는 아무 가늠 없이 사람을 되돌려 보내느냐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를 보러 왔는데 어서 오라고 해라 당신께서 아무리 아파도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신법을 베푸셨기에 사람들은 정산종사님이 떠나셨어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연의 텃밭을 잘 가꾸는 것 내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취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자기 본의적인 삶을 만들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인연도 벌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입니다 인연의 텃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써 내 자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원불교라는 이 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을 통해서 스스로 적공도 하시고 대각에 이르시기도 하셨지만 함께 일할 많은 중생과의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도 쉼없이 공을 쌓으셨고 한순간도 중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을 뵌 일은 없어도 대종사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제도하시기 위한 큰 서원으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과 나와 인연이 돼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만유가 한체성이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으로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회, 국가를 위해, 일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부드럽게 가져가는 동시에 또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하였으니까 상생의 기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서 좋은 인연 텃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남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면 표정이 밝아지고 또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향내가 풍기게 됩니다 남이나 전체를 위하는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상생의 기운을 불어준다면 반드시 선연의 관계는 영원해져 갈 것이고 내 기운도 갈수록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내 기운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의 기운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이치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리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진리 가운데 인연의 텃밭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물론이지만 남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옛날과 달라서 인연이 좋아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명예, 학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더 많은 복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영산에 계실 때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해서 내왕하는 것을 교도들이 꺼려하면서 저 사람들은 교당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제자들에게 불법의 대인은 항상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는 데 있고 제도의 문은 그러한 최고 중생을 위하여 열렸다 그런 중생일수록 더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 업을 부끄러워서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화의 본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두어하셔서 제도의 문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버리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인과의 이치이고 인연의 이치입니다 버려서 영원히 버려질 수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을 버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버렸을 경우에 오히려 환경이 바뀌면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 태어났다 한 물건도 버리지 않는 것으로 한 인연도 버리지 않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보존시켜야 될 것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행하는 바를 보면 모두에게 은혜만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자신의 영생을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도록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버리지 않는 것을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연의 텃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유무념 공부를 잘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 베풀 때는 반드시 무상 보시로서 공에 바탕한 불공으로 하고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은혜 입은 것만 생각하고 낮은 인연 관계 속에서는 잘 참고 견디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생활로 자신의 기운을 부드럽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교도님들 내 인연 텃밭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잘 가꾸어 나가시는 그런 부처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